안녕하세요 원래 이렇게 살짝 어둡네 툭 이러는데 와... 벌써 좋다 어?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속도바 예 하이 오 되게 빠르게 나오는 오, 여기로 올라가서 또 마요! 하인모드, 하인모드, 헬로. 여러분! 안녕하세요. How are you? 랑쏘어, 랍스에서 랍스에서 사랑해. How are you? 조지아. 오, 차린다! 세운이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주댐은 프랑스. 오랜만이네. 오랜만이네, 오랜만이네. 지금 저희 어디있죠? 저희는 스웨덴에 있습니다 이건 약간 배가 손으로 하면 밥 먹으러 왔어요? 배가 손으로 하고 이걸 붙이냐고 저희는 밥 먹으러 왔습니다 저희는 밥 먹으러 왔습니다 네 이제 앉아 A, B, C 하지 마요 어 잘했나 뭐가 이제 껴나 어떻게 되실까요? 잘했나요 오늘은 스웨덴이 없는데 그냥 놀고 있어요 네 아 콜롬비아 콜롬비아 여러분 아시나요? 다음 달에는 콜롬비아 그리고 유럽 유럽 저희는 콜롬비아 유럽 글로벌 투어 브라질 아 브라질 오브리카노 스웨덴 어땠어요? 스웨덴 굉장히 아름다워요 이게 또 홀란드와는 조금 다른 게 있더라고요 네 지금도 열심히 즐기고 있어요 지금 어디에 있어요? 지금 스웨덴 고템박 그리고 여기 여성분들이 많잖아요 스웨덴 어 가이즈 베리 헨성 깜짝 놀랐어요 여기 카페 여기 카페가 에스프레소하우스 오 스웨덴은 에스프레소하우스 스웨덴은 에스프레소하우스 에스프레소하우스에서 한 분이 딱 창가해서 책을 모는데 와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창가해서 창가해서 창가해 보는데 와 제가 그분 뒷모습 영상 찍어놨어요 스케줄 없어도 좋아요? 아 저희 어제 공연을 마쳤습니다 네 맞아요 우리의 그레이 콘서트 예스터데이 어제 공연을 했기 때문에 네 피곤해요? 아뇨? 좋아요 지금 몇시죠? 스웨덴 시간으로 지금 한 한두시 됐을 거예요 아니에요 세시 한 세시? 네 이탈리아 우리 스웨덴이 우리 스웨덴의 고덴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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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칠레 헬로 저희가 스웨덴의 초밥집을 갔어요 스웨덴 스웨덴 수시 신기하다 스웨덴 수시집 감사합니다 스웨덴 스웨덴 다크스 미키 다크스 미키 그리고 우리 스웨덴의 여겐스 가데이 여겐스 가데이 여겐스 가데이 여겐스 가데이 여겐스 가데이 안녕 태훈아 로다야 한국에서 기다리고 있어 저는요 저는 왜 안 기다리고 있어 라찬이라고 했는데 아 그래요? 라찬이라고 쓰여 있었어 아 못 배우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아 못 배우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어디에 계신가요? 스웨덴? 네 고덴박 스웨덴 라찬이 영어 소외덴 추천 음식 스시 저 영어 감사합니다 진짜 잘생겼는데 보여드리고 싶다 소외덴 추천 음식 그건데 아까 먹은 젤리 같은 거 그 뭐더라? 까만 새 젤리 있거든요 꼭 드셔보세요 소금 젤리 소금 젤리가 있거든요 되게 맛이 특이해요 약간 홍삼 젤리 같은 거예요 못 먹겠어요 맞아요 소외덴 보신다면 꼭 그 젤리를 사서 사랑하시는 분들에게 선물하십시오 아 이거 이거 들고 밖으로 나가면 끊길까요? 안 끊겨있죠? 왜 끊겨요? 이걸 들고 나갔어요 와이파이 저희 다 갔다 오겠습니다 안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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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스웨덴을 보여주러 나왔어요 여러분 찾으시 마세요 짜자자자자 짜안 여기는 스웨덴 짜잔 앞에 스웨덴 차이 있어요 한국이랑 8시간 차이나요 한국이랑은 지금 8시간 정도 아마 한국은 지금 밤? 11시? 넘어서 이제 거의 12시가 다 내간다고 들었는데 짜자자자자 짜자자자 와 저희덴 진짜 멋있다 여러분 여기보다 더 멋있는 곳이 있어요 맞아 근데 지금은 일단 여기가 최고로 멋있어 일단 보여드릴게요 앞에 호수가 있어요 호순가? 이거 호수 강? 내가 바닷강 짜자자자 짜안 제 암호 여러분 여러분 너무 잘생겼어 세훈 오빠 저 오빠 초콜릿 러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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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도 안 놨어 저도 카메라맨 살래요 로드아 세훈이 눈이 피곤해 보여요 피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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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뇨 피곤해요? 저는 아 근데 이게 생각보다 다른 나라보다 뭔가 시차 적응이 되게 많이 느껴지더라구요 그리고 또 스웨덴이 살짝 좀 조용한 그런 느낌이 또 있잖아 맞아요 그래서 너무 좋아요 스웨덴 날씨는 항상 약간 이런 느낌이래요 여기도 겨울이야? 겨울, 예 서울이랑 한국이랑 날씨 되게 똑같아요 네 일본에도 와주세요 아 일본 와타시 언젠간 일본에 가서 스시를 먹겠어 니혼 다이스키 니혼 다이스키 우리는 아랍팬입니다 아랍팬? 아빠 까무르 여기 맞나요? 이즈 라잇? We are not hired 어 한국 언제 와요? 내일 가요 여러분 내일 바로 한국으로 가서 여러분들도 만나야죠 또 준비해야죠 거기 지금 몇 시에요? 여기 지금 오후 3시 오후 3시 좀 넘었을 거에요 스웨덴 남자보다 몬투도 잘생겼다 스웨덴 가있어 근데 진짜 잘생긴 분들은 넘사벽이요 약간 너무 잘생겼어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를 봤다니까요 네 저희 진짜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지나갔어요 리즈 시절 한국 내일 가요 내일 와요 내일이니까 한국으로는 이제 19일 19일 19일이죠 도착이에요 저희 19일 도착 18일 날 출발해서 19일 도착 역시 유럽이다 뮤 좋아요 들어갑시다 유럽 간접 체험 여러분 많이 하세요 얼른 지금 여러분 오기 힘들잖아요 간접 체험 그리고 어제 콘서트가 굉장히 멋있었어요 맞아요 굉장히 좋았어요 굉장히 좋았어요 그 저희 응원법도 따라 응원법도 따라 있었어요 맞아요 대박 깜짝 놀랐어요 진짜 몬투나차 몬투비세용 몬트로다 몬트 대박 하더라고요 아 대박이죠 죄송합니다 네 Me too I love more We love you too Thank you Hello from Russia 아 지금 좀 흐려 보여 아 여기 좀 흐려요 아 여기 좀 흐려요 그 지난주까지만 해도 아 그게 음식이 매운 것 같아 아 너무 기대돼 지금 오랜만에 스시 먹으신다고 아니 그 저희가 오기 일주일 전에 눈이 엄청 내렸대요 스웨덴이 맞아요 스웨덴이 눈이 오면 되게 예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날씨가 좀 따뜻해져서 비가 많이 와요 눈이 다 녹았어 네 한국 콘서트 언제 하나요 저희 빨리 이 집을 내서 콘서트를 하고 싶은데 저희 고기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아쉽다 아 스시 얼마나 챙겼어요? 스시 아직 못 챙겼어요 저도 일본에서 이즼미랑 만나러 간다니까 기다려주세요 오케이 미소소프 오오 미소 미소된장국 오케이 오케이 미소된장국 네 수시는 꼭 고기소 된장국이랑 먹어야죠 맞죠 일본 분들 빨리 추천해주세요 뭐 미혼 민트 한국에서 다같이 만나요 한국에서 다같이 만나요 지금 어디에요? 지금 스웨덴 스시쯤에 있습니다 저희 점심 먹으러 왔어요 맞지 점심? 네 점심 맞죠 콜라 맛있어요? 콜라는 맛있어요 저 아직 안 뜯고 있어요 저도 아직 안 뜯었는데 한 번 마셔볼까? 소린 스웨덴 콜라는 맛이 달라요? 이거 일본은 한국분이에요 이거 궁금하시죠? 근데 그 스프라이트는 살짝 달라요 네 아니 음식점에 콜라랑 스프라이트에 레몬을 넣어주시더라고요 맞아 라임 라임 부탁 하나만 들어주세요 뭐죠? 초고기 앞에 있는 휴지 휴지 없애? 휴지 없애? 스웨덴 맞아 근데 콜라는 나는 콜라는 먹으면 입구에 너무 까끌까끌해서 싫어요 살관 안 그래요? 살관 안 그래요 오늘 저녁에 뭐 할 거예요? 놀 거예요 오늘 저녁에 놀 거예요 오늘 저녁에 놀 거예요 저요 오늘 오늘 스케줄이 없어요 오늘 저녁에 호텔에서 베개 싸움 할 거예요 오케이 베개 싸움 베개 싸움 저희 피 나요 저희 지금 싸움 피나요 한국 언제 와소? 내일 가요 저희 네 내일 19일 날 도착해요 이거 마크 왔을 때 축하해요 해피 벌스테이 해피 벌스테이 나가는 비 해주세요 미국 콘서트 언제예요? 미국 콘서트가 이제 다군 우리는 글로벌 투어 USA 2 네 네 기다려주세요 마지막으로 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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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스시이 먹고 이제 밥 먹고 이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저희 영상도 찍고 사진도 찍을 거예요 파이팅 핑거 하트 스웨덴 스웨덴 진짜 좋아요 네 좋아요 네 뭔가 근데 저는 여름에 와보진 않았지만 뭔가 겨울이 더 좋을 거 같은 느낌 들어요 뭔가 스웨덴 스웨덴하면 겨울이 먼저 떠올라요 그냥 제 생각이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 저희 무조건 스웨덴이 스웨덴이 도착할까요? 어 너 땡큐 미국에서 꼭 땡큐를 붙여야 돼요 맞아 노노노 하면 되게 그게 매넌 너하고 땡큐 했는데 저 땡큐 했는데 그냥 말하는 거예요 그냥 말하는 거예요 그냥 말하는 거예요 한국은 11시예요 이제 다들 사야 되겠다 저는 스웨덴이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저희도 처음 봤어요 네 저희도 처음 봤어요 맞아요 사실 공연 아니면 올 기회가 별로 없어요 작가님 비쌤가 모이셨다 오 너무 빨라해요 네 아 진짜 이거 딱 잡아서 읽어주세요 맞아요 어 이제 읽어주세요 홍콩이 호몽이님 호몽이님 저 말레이시아에서 일본 사연이에요 링크 마이 많이 많이 사랑해요 수고하셨습니다 땡큐 땡큐 아이시들이 다 머리 짧게 했네요 아 맞아 저희 다 머리 잘랐어요 네 내일 월요일 싫어요 내일 월요일이구나 월요일날 가는 거네 아 내일 월요일이요? 네 대박 왜 왜 내리다 말아? 자동으로 내려갈 줄 알았는데 아닌가요? 맛있는 거 많이 먹었어요 네 많이 먹었지 항상 잘해주셔서 그 엄청난 스테이크를 먹었거든요 와 맞아 스테이크 제가 사진 찍어놨으니까 나중에 올려드릴게요 네 홍콩도 오세요 여러분 비쌤TV라고 이제 새로 런칭했는데요 많이 올려드릴 거예요 저희는 스웨덴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제가 혼자 막 돌아다니면서 이것저것 엄청 찍었어요 많이 봤어요 오늘만에 브인 라이브 항상 브인 라이브 할 때 재밌는 거 같아요 맞아 반응이 좋았어요 반응이 좋았어요 세이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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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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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아보 홀키 헬로 저희 아픈 데는 없습니다 귀걸이 예쁘네요 귀걸이 맞아 어제 저 뭐냐 리허설 하다가 귀를 쳐가지고 귀 찢어질 뻔했어 귀걸이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저희 음식이 나오는가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Oh sorry It's gone It's gone Oh yeah Thank you so much Thank you 대박 대박 여러분 이 스시의 자태를 보십시오 여러분 이제 저희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먹는 것까지 찍을까요? 너무 멋있잖아요 먹는 것까지 찍으면 우리 오랜만에 브인 라이브 오랜만에 브인 라이브 아니 뭘까? 여기 와사비 뭐야 여기 미역줄거리도 줘요 여러분 와사비는 아니야 미역줄거리도 줘요 미역줄거리 여기 아보카도인가? 아보카도에요 여러분 스웨덴의 비도든 젓고 어떤 맛인지 제가 먹어보고 싶어요 짜여 짜여? 짜여 짜여 좀 짠데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딱 적당한 것 같은데요 나 지금 너무 설레 어떡해 삶은 롤 아 근데 너무 안 보이는데? 너무 안 보이는데? 어떻게 되세요? 제 의자 앉으세요 완전 설레 완전 설레 음 와사비 너무 많이 들어갔어요 맛있다 대박 미역줄거리도 이렇게 미역줄거리도 이렇게 미역줄거리 맛있어요 네 저희가 먹었던畑 cela 202k 202k Venturi 502k pri Store 김 구역 이즈 알고 유 tried 주 мен 아보카도 롤 아보카도 롤 좋아하는 음식을 먹으니까 기분이 어때요? 엄청 좋아요 한국에서도 요즘 회사분들이랑 다 같이 밥 먹을 때 초밥을 먹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렇게 외국노가 성공하네요 댓글이 안 보여 다음엔 새우를 먹어보겠습니다 새우를 먹어보겠습니다 완전 맛있어요 되게 크다 되게 크다 저 학교 선배예요 오늘 우리 마이를 입었어요 제가 원래 스시를 안좋아했는데 그러게요 어느순간부터 정말 맛있더라구요 그렇지? 이게 같이 있으면 다 바뀌어요 입맛이 연어 별로 안좋아했는데 완전 맛있어 맛있네요 맛있네요 이야 이거는 뭐지? 맛있어 맛있어 맛있네요 스시 맛있어요 이 스시를 일본에서 먹는다고 생각해봐요 아 일본 스시라 너무 궁금해 맞아 아 우리에게 컬러가 있어 라찬이 와사비 좋아해요? 라고 하셨네요 와사비 좋아해요? 네 제 티비 알겠어요 네 제 티비 알겠어요 저 와사비 진짜 좋아해요 이거 생강이에요? 어 저 생강 10초에 절인 생강 맛있어 근데 이거 초밥이랑 같이 먹어봐 맛있어 원래 이렇게 먹는거야 뭐지? 네 아 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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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보카도 맛은 어때요? 너무 맛있어 와사비? 와사비 수시와 콜라 아 저희가 아직 모르나요? 아니 저희 외국에서 항상 외국 가면 시키는 음료수가 많이도 모르세요 Do you want to drink? What kind of drink? 콜라 에브리데이 콜 물이 엄청 크다 밥이 엄청 크다 널로웨이 헬로우 아 헬로우 스위스 헬로우 스위스 헬로우 브라이션나 팬들 루이버스 루빈 고함수에 콜라 오브리뀌 브라질 기억하죠 나라 와사비 좋단다 좋아 여기 불 먹어줄게 생각하는데 그러면 다시 엄청 맛있는 먹방을 보이시죠 Your favorite food? 아주 맛있어요 한국은 지금 시간이 늦어서 자야되는구나? 야식으로 스시는 어떤가요? 야식으로 스시는 어울리지 않아요 야식은 뭐니뭐니해도 치킨이죠 치킨 또는 떡볶이 이거 진짜 불맛이 강하게 속였어요 아 맛있다 저 진짜 좋아하는데 초밥을 되게 오랜만에 먹어요 그래서 지금 약간 감격스럽다 보일까요? 저만큼 감겼었죠? 저 진짜 지금 약간 저녁도 여기서 먹어도 될 것 같아요 그건 안돼요 저녁은 스웨덴 음식은 그럴 거예요 저녁엔 좀 더 배부르게 스웨덴 음식은 대부분 약간 절인 거라고 하더던데 젓갈 약간 맞아요 궁금하지 않아요? 너무 궁금해서 미칠 것 같아요 생선 절인 거예요? 생선이라고 하더던데 약간 홍어 비슷한 거라고 하던데 저 홍어 못먹어요 나도 못먹어 아니 근데 홍어 비슷한 거지 홍어라고 하지 않았어요 제가 정어리 저는 스시를 학교 시험 끝나는 날마다 먹었어요 와사비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거든요 와사비 먹으면 기분이 와사비 먹으면 기분이 와사비 완전 맛있어 아 저는 너도 나중에 언젠가 와사비 맛을 아 저도 못 먹겠어 와사비 알게 되는 날이 올 거야 응 절인 음식 좋아하세요? 절인 음식은 절인 음식은 젓갈은 맛있지 맞아요 젓갈은 맛있어 맞아요 젓갈은 맛있어 와사비 너무 많이 먹었어요 음 오 하이 덴마크 오 중국어 지금 연습을 하고 싶어서 얼굴이 빛나서 얼굴인거 같아요 어? 그거 칭찬인가요? 네 칭찬이시겠죠? 사실 젊어졌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이거 봐 어제 너무 떨려서 한국말을 잘 못했대요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근데 스웨덴 분들도 케이팝을 진짜 이렇게 좋아하시는지 몰랐어요 정말 맞아 맞아요 소생각 내가 먹을게 네 응? 나 참치 언제 먹었지? 제 참치 먹었어요? 아니요? 제 참치가 없었는데 아까 먹은거 아니에요? 어디서 먹었지? 아니에요? 빨리 줘 이렇게 빨리 줘 계속 먹은 줄 없어요 히스틸 마이 초밥 스시 스토리 저 마이 초밥이 해야 되네 초밥에 있는 중 자 목소리를 잘 먹었지 마이 초밥alfäng 한국말이 들른 것 같던데 자 뒤에 보니까 중국 그 보호로 중국사람으로 아 진짜요? 네 근데 제 삼십 주세요 오 참치 뺏어 아 오 참치 뺏어 진짜 안 뺏었어요? 안 뺏었어요 어디갔지 내 참치? 무의식적으로 먹은거죠 무의식적으로 먹었다고요? 이럴수가 참치를 제 기억에 아.. 중국 노래가 들리네 진짜 안 뺏어 먹었어요? 진짜 안 뺏어 먹었어요 믿을게요 아니 참치 4개씩 없어졌어 벌써 다 먹었어요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스시 먹어서 볼이 풍덩이 돼서 다 먹었어요 벌써 거의 다 먹어 봐 네 오늘이 제이홉 선배님 생일이셨어요 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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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일 축하하십니다. K-O 선배님, 보고있진 않지만 생일 축하드립니다. 언젠간 선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역시 BTS 선배님들의 인기는 스웨덴에서도 폭발적입니다. 저희 공연하기 전에 K-POP 커버 하시는 아, 스웨덴 학생분들이 K-POP 커버를 하셨는데 맛있습니다. 오 이게 어때요? 너무 맛있었어요. 아까 문제 와우 와 비쪽 복발이야 진짜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맛있어 한국 민트님들 저희 내일 가요 아마 내일 가면 내일모레쯤에 도착하겠죠? 그렇죠 보고 싶습니다 사실 김치찌개도 되게 그리워요 수요일에는 좋지만 뭔가 좀 그리운 감이 있어요 삼겹살 냉면에 싸먹고 싶다 불닭볶음면 좋은 하루 되세요 저 분들 잘생겼어요 다 잘생겼어 진짜 다 잘생겼어 오빠 공항에서 기다릴께요 진짜요? 정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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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닉네임이 묘연하게 김치찌개와 짜장면 당연히 김치찌개 지금은 김치찌개 김치찌개 아니 그 고르는게 아니라 스피드키즈 너무 많이 했어요 두개 다 먹고싶냐고 물어보는데 제가 여기 와서 스피드키즈 한 다섯번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거에요 짜장면도 먹고싶다 저희 그 연희동에 연희동에 간짜장 간짜장 잘하는 집이거든요 거기 항상 먹는데 한 다섯번째 어? 여기 서있어 스위디스미 오우 손이 외써 오우 나는 연습하잖아 1,000 하니 롤리 하니 롤리 하니 롤리 롤리 하니 롤리 이게 뜻이 Are you having fun? 여러분 즐거우세요 이거 하니 롤리 하니 롤리 너무 어려워요 어려워 어려워 여기는 일식 레스토랑입니다 여기는 일식 레스토랑입니다 아고타게 좋아해요? 네! 넣어 너무 밝 밝게 내가 먼저 울어보려고 했어요 아 왜 이렇게 비웃어요 아니 그러니까 바로 공항이요? 김포는 국내 아니에요? 네 국내죠 원래 해외에 다닐 때는 인천에서 다니는거죠 인천이 국제선이 김포도 있어요 중국에서도 해외 가나 그럼? 근데 거의 김포에서는 중국도 많이 가고 완전 유럽쪽은 안가는걸로 알고 네 인천공항에서 그래 인천해역관 아보카도는 뭔가 아보카도 싫어 아보카도 짠맛있어 뭔가 한번 먹으면 될거같아요 그 이상 못먹겠어요 그거 더 주신다고요? 아니요 왜요? 이거 저 먹을래요 이거 드릴게요 미역 미역 좋아하세요? 미역이 여기 좋아하는데요 아 미역 좋아해요? 와사비도 좋아해요 뭐하는거야? 저거 밥만 주실거에요? 네? 아니요? 잠깐만 밤도 안줘요? 우리 팀이잖아요 저도 3등분 할게 칼달라고 해주세요 영어로 3등분 해주세요 위나라 팀 위나라 팀 진짜 치사하다 여러분 어이가 없어요 제가 꺼내 너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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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넛 형도 잘 안나와요 이거 좀 붙어봐요 에라이래 에라 아 어떻게 앉아야돼 여러분 다 먹었으면 더 빨리 인사합시다 여러분 여러분 지금까지 맛있는 몬테 먹방이었습니다 네 지금 브일라이브 켜서 죄송해요 근데 오늘이 약간 여러분들께 뭐라고? 좀 편하게 방송할 수 있는 그런 날이었어요 네 맞아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일모레 한국에서 봬요 We love your art Thank you so much Thank you 여러분 굿나잇 잘자 다들 안녕 바이바이 광고에서 봐요 근데 이거 혼자 다 먹냐 안녕 아니 내 몫이 내가 먹겠다는데 왜 뭐라 그런지 이해가 안 되나요 안녕 바이바이 오 나 이거 오랜만에 켜서 어떻게 켠지 기억이 안나요 조그냥이 엑스 있잖아요 아 그러네 안녕 잘가요 바이바이 enforce 아 감사합니다.